크리스천 글로벌스쿨 CGS가 ACSA 장학제도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. 설명회에 앞서 진행한 학부모 기도회에서는 신입생을 비롯한 학생들과 교사, 각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. 설명회에서는 미국 대학을 진학하면 받을 수 있는 ACSA 장학 프로그램과 지원 자격, 절차, 장학제도를 활용한 미국 대학 편입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어 학부모들에게 새학년 담임교사를 소개하고 개별 학습을 안내했습니다.